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세이노님이 지으신 세이노의 가르침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시간이고요. 세이노님은 2000년대 초반에 이미 100억 이상의 자산을 이루신 사업가이셨고요. 최근에 또 100억 이상의 부를 읽으신 분이 세이노의 가르침 책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셨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다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7장 가난은 어떤 것이고 왜 가난한지를 모를 때 제8장 부자들은 누구이고 어떤 사고와 어떤 소비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고 부자가 되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바로 제7장 가난은 어떤 것이고 왜 가난한지를 모를 때 고소득 시대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가정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고소득 시대의 가난한 가정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 중 하나를 안고 있다. 첫째 가족 중 어느 한 명이 술이나 도박 과소비 등으로 인하여 엄청난 빚을 지고 있고 다른 가족들은 그 빚을 갚아주기 위해 밑빠진 독에 물붙기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주로 아버지나 장남이 그 원인 제공자인 경우가 많은데 그들은 빚을 만들어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럴듯한 명목으로 다른 가족들의 수입을 갈취하며 집안에 돈이 모일 겨를이 없게 만들고 다른 가족들 모두의 희망을 검게 칠해놓는다. 둘째 가장부터 뭔가 손쉽게 돈 버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일확천금을 꿈꾸며 떼돈을 벌 기회만을 찾는다. 예컨대 아주 높은 이자 혹은 투자 수익을 준다는 사기꾼들이 유혹에 넘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다 사기꾼에게 갖다 주지만 곧 그 돈을 모두 날리게 된다. 때로는 어떤 사업이나 장사가 돈을 아주 잘 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져서 돈을 박박 긁어 모아 시작하지만 준비 부족과 정신 자세의 부족으로 인해 망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이렇게 해서 생긴 빚을 갚느라 온 가족의 허리가 휜다. 셋째 예전에는 그럭저럭 살았으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는 친구나 친척의 빚 보증을 서주었다가 있는 재산 몽땅 다 말아먹는 바람에 재기할 힘을 잃어버린 경우이다. 가장은 탄식으로 세월을 보내면서 병에 걸리고 남은 가족들 중 일부는 과거 생활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없음에 절망하여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경우도 빈번하다. 대부분의 경우 실직 상태이면서도 평일에 양복을 입고 등산을 하면 했지 작업복을 입고 일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넷째 가장이 자신의 일당을 얼마 이상으로 정해놓고 그 이하가 되는 일은 하지 않는 이상한 자존심 때문에 가난한 가족이 있다. 거지같은 생활을 할지언정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은 아예 거들떠보지 않거나 그런 일을 시도는 하였지만 힘들어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 땀을 흘리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그들은 편하면서도 돈 많이 주는 일을 찾아다니며 자기에게 직업이 없는 이유는 가진 자들이 나쁜 놈들이어서 그런 것이며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고 경제정책을 잘못 세우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정말 골 때리는 사람들이다. 다섯째 가족들 모두가 돈을 벌지만 그 돈을 하나로 만들지 못하고 각자 관리하면서 각자 소비하기에 가난한 가족이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 모두가 합심하여 목돈을 먼저 만들어야 주거 환경부터 개선시킬 수 있는데 가족들 각자 따로따로 행동하다 보니 돈이 모이지 않는다. 이를테면 장녀는 장녀대로 자기 화장품과 옷가지를 사느라고 수입을 거의 다 사용하며 장남은 분수에 넘치게 자가용 하나를 끌고 다니며 친구들과 어울리느라고 수입 이외에 카드비까지 지는 뭐 그런 식이다. 여섯째 공부도 별로 잘하지 못하는 자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에 보내려고 또는 그 자식들이 성적도 뛰어나지도 않은데 자신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길을 쓰고 대학을 가느라고 가족 수입의 상당 부분을 교육비로 투자하는 바람에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족도 있다. 그 자식이 별 볼일 없는 대학이나 심지어 대학원을 마칠 때까지 용돈까지 쥐어주는 한심한 가족도 있다. 그 자식이 취직이라도 하면 가족 모두 이제는 고생이 끝났다고 여기지만 이미 성인이 된 형제 자매를 그가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나이가 든 부모를 부양하기에는 힘이 너무나 벅차다. 일곱째 가족 중 누군가가 병에 걸려 있음으로 인하여 빚을 지고 나머지 가족들이 수입 대부분이 그 빚과 치료비에 받쳐지는 경우이다. 병이나 장애가 없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아이를 돌봐줄 곳이 없어서 남편 혼자만의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가난에서 탁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하고 돌봐줄 가족이 없는 노인들 혹은 남편 없이 어린아이를 돌보며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주부가장 역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고소득 시대에서 사회구조적 원인 때문에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로 내가 간주하는 것은 오직 일곱번째의 경우뿐이다. 그 어느 나라에서건 3D 업종에서 근로자를 찾기 어려운 시기가 되면 일자리를 찾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소득 시대의 가난은 절대적 가난이라기보다는 상대적 가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소비생활 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혹자는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고 싶어도 시작할 자금이 없다는 것을 지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몇 년만 일을 악물고 일을 한다면 얼마든지 수천만원을 모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소비를 늘리기 때문에 돈이 쌓이지 않는 것은 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게다가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태도에서 무슨 목돈 마련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며 설령 목돈이 쥐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뭘 제대로 할 수나 있겠는가. 남들이 하기 꺼려하는 일에 기회가 있음을 명심해라. 체면 따위는 던져버리고 남들 사는 모습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아라. 당신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당신을 또다시 찾도록 열심히 일해라. 그게 장사와 사업의 성공 비결임을 잊지 말아라. 전쟁 피난민처럼 살면서 절약하고 절약하라. 가족 모두의 수입을 합치고 이자를 은행보다 2에서 3% 더 주는 곳에 저축하라. 이자를 상당히 많이 준다는 곳들은 모두 사기꾼임을 명심해라. 친척이건 친구이건 그 누구에게도 돈을 절대 빌려주지 말고 당신 가족이 혹은 당신이 돈을 얼마 모았다는 소리는 그 누구에게도 절대 하지 말라. 인류대에 갈 실력이 안 되는 자녀에게는 교육비를 절대 투자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소주 한 단도 마시지 말고 돈을 모으고 또 모아라. 가난한 젊은이에게 주는 대안 역시 마찬가지이다. 땡전 한 푼 없다면 침식을 제공하는 공장 같은 곳에 들어가 2에서 3년 있으면서 돈을 아기처럼 모아라. 외출도 하지 말아라. 시간이 남으면 책을 읽어라. 연애는 꿈도 꾸지 마라. 그 누구에게도 돈을 빌려주지 마라.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건 간에 죽을 병이 아니라면 신경 꺼라. 가난이 세습되는 이유 무엇보다도 가난한 부모들은 자녀에게 직업이 좋아야만 잘 살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내가 못 배워서 이런 일밖에는 하지 못하지만 너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부자로 잘 살아라. 즉 자신이 가난한 이유는 직업이 역 같아서 그런 것이므로 제대로 교육을 받아 현재 하는 일과는 다른 직업을 가졌다면 가난하게 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자녀는 자기들 역시 부모가 갖고 있는 직업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을 알게 되면서 가난을 그 부모가 대부분 그랬듯이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된다. 물론 직업 중에는 부자되기 어려운 직업들이 있다. 일한 대가가 사회적으로 정하여진 직업들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그런 직업들도 부자가 되기 어려운 직업일 뿐이지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에서 탈출이 불가능한 절망적인 직업은 결코 아니다. 부자가 되기 어려운 직업에서도 종종 부자가 튀어나오지 않는가 말이다. 직업이란 식당의 메뉴 같은 것이다. 식당 주인들은 어느 한 가지 메뉴를 해보아서 잘 안되면 자기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메뉴 탓, 위치 탓, 인테리어 탓을 하며 다른 메뉴를 울려보지만 그것 역시 될 리가 없다. 그러다 보니 메뉴 종류만 늘어나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맛이 나는 것이 없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한 가지 일에서도 혼을 바쳐야 하는데 그렇게 할 줄을 도통 모르기 때문이다. 일을 어떻게 하여야 잘하는 것인지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종류만 따지는 이러한 태도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유전되고 그 결과 가난이 세습되고 만다. 이 사회에서 대가를 더 받는 길은 일을 남들보다 더 잘하는 데 있음을 부모부터 모르고 있는 마당에 그 자녀들이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는다고 해서 가난에서 모두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은가? 1966년 존스 홉킨스 대 사회학과 제임스 콜먼 교수가 무려 60여 만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뜻밖의 사실을 보여주었는데 학교 상황과는 상관없이 빈곤층 자녀들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빈곤층 문화를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되면서 결국 가난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결국 문제 해결의 열쇠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과 병행하여 그 부모에게도 부적절한 사과와 행동을 제거하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것 뿐이다. 그런데 이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예컨대 한국의 빈민계층에게 당신 아버지가 가난한 이유, 당신 역시 가난한 이유, 당신의 자녀마저 앞으로 가난하게 살게 되는 이유는 당신 아버지 생각과 행동이 글러먹었기 때문이며 그 생각을 세습받은 당신 역시 생각과 행동이 글러먹었기에 당신 자녀 역시 마찬가지로 가난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일을 어떻게 하여야 남들보다 더 잘하는가를 생각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실제로 노동자들에게 그런 뜻의 말을 조심스럽게 몇 차례 하곤 했었는데 그 경험에 비춰볼 때 지랄하고 자빠졌네. 철저히 부려먹으려고 환장을 했구만. 이라는 말이나 안 들으면 다행이었고 언젠가부터는 그런 자들을 보아도 침묵하게 되었다. 물론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처럼 어떤 자녀들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나 빈민가정 자녀들 대부분은 채 아무리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도 가정이 가난하다는 사실 자체에서 이미 낭망하여 자신의 미래를 어둡게 여기고 공부하여 봤자 별 볼일 없다고 단정하며 그저 빨리 부자가 되는 길만을 찾는다. 게다가 이 사회에서 일한 대가를 더욱 많이 얻어내는 방법은 무시하고 그저 투자를 잘 하여야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학교 공부는 필요 없다는 헛소리가 세상에 퍼지면서 더더욱 돈 빨리 버는 길만 찾아 나서지만 결국은 부모의 가난을 답습하고 만다. 여기서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너희 부모가 가난한 이유는 학력이 없거나 직업이 후져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 이를 통해 이 사회에서 대가를 얻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 부모가 이 사회에서 부자되는 법을 진짜 알고 있으리라고 믿느냐? 천만에 맞습니다. 가난에서 탈출하여 부자가 된 사람만이 그 비결을 제대로 아는 법이다. 내가 바로 그런 부자이며 나는 너희들 호주머니 속 푼돈을 노리고자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 금융 지식이 많고 투자를 잘해야 부자가 된다고? 너희에게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느냐? 그런 책을 써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거나 증권회사나 투자회사 같은 곳들이다. 그들이 너희에게 일 잘하는 법에 대해 한마디라도 하더냐? 이것은 미국이건 어디건 마찬가지이며 그들은 모두 너희들이 그나마 모은 푼돈을 모아서 자기들이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다. 이 멍청한 놈들아. 이제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가난한 집 중고등학교 학생이라면 일단은 코피 터지도록 공부해라. 돈이 없어 과외를 못 받고 학원을 못 다닌다고 서러워하지 말아라. 교육방송이나 인터넷 과외에 관심을 가져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을 붙들고 늘어져라. 집안이 제 아무리 콩가루 집안이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라. 부모가 이혼을 했건 한쪽에서 소주병이 난무하건 한쪽에서 통곡소리만 들리건 간에 귀를 막고 이를 악물고 공부만 해라. 엉엉 울고 싶은 상황이라면 울어라. 하지만 5분 이상 울지 말고 삼켜버리고 하늘을 향해 으악 크게 한번 외치고 다시 공부해라. 친구들이 무엇을 갖고 있건 간에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휴대폰이 없다고 해서 우려하지 말고 그것이 없음을 오히려 다랭으로 여겨라. 돈이 없어서 누군가로부터 괄취와 모멸을 당했다면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받은 모멸감과 내가 흘린 눈물로 날카로운 미술을 만들어 마음속에 나 죽어도 죽어도 이 나를 영원히 잊지 않으리라고 진하게 난도질하고 다시 공부해라. 집안이 어려워서 학비라도 벌겠다는 생각에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깝죽대지 말고 그냥 죽어라고 공부만 해라. 공부는 궁극적으로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이기는 게임임을 명심해라. 그리고 최고의 학교에 들어가거나 최고의 장학금을 반드시 타라. 그게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짭짤한 좋은 돈벌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성교제 개소리하지 말고 시간을 아깝게 여기고 바보처럼 공부만 해라. 명심해라. 이 사회는 학벌사회이고 이 학벌사회에서 출세하는 가장 손쉬운 길은 일단은 최고의 학교를 나오는 것이다. 나를 믿어라. 일단은 공부하는 것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생존 방식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렇게 공부를 1, 2년 해도 도대체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너희는 공부하고는 안 맞는다. 그러나 학교를 그만두지는 말아라. 형편이 허락하는 데까지 다니고 학교 공부 대신 닥치는 대로 일하는 방법과 장사나 사업에 대한 책을 읽어라. 아르바이트도 해라. 기술학교에 다닌다면 배우는 분야에서 우선 진짜 귀신이 되어라. 졸업 후에는 학벌사회 근처에는 얼씽거리지 말아라. 그리고 절대 너희 가난한 부모가 돈이나 직업 혹은 일과 관련하여 하는 말을 믿지 말아라.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버려라. 절대 절망하지 말아라. 너희에게는 다른 길이 있고 그 길에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도처에 널려있음을 믿어라. 가난한 자의 특성은 버려라. 가난한 자들에게도 공통적 특성이 있다. 그 특성들은 가난이 세습되는 이유 항목에서 설명하였듯이 부모로부터 주로 영향을 받게 되지만 부모와는 상관없이 사회에서 보유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듯하다. 첫째, 돈 받은 것 이상으로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정해진 시간에 좀 더 많은 땀을 흘리거나 시간을 초과하여 일한다고 해서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고용주들이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자기를 좀 더 부려먹으려는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긴다. 오늘 한 시간을 더 하였다면 그날 저녁 당장 대가가 더 주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니 돈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모두가 그놈이 그놈인 셈임으로 잘해줄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고용주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난한 사람들은 있는 놈들이 더 지독하다고 바라본다. 있는 놈들이 일을 더 헌신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한다는 것은 까맣게 모르며 기회는 그 있는 놈들로부터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둘째, 아무 일이나 하려고 하지 않는다. 농촌 인구가 도시로 몰려들던 60년대와 70년대에 미국인 문화인류학자 빈센트 브란드는 청계천 주변의 판자촌에 살면서 빈민층을 연구하였고 흥미있는 논문을 발표했었다. 그 내용은 한국의 판자촌 주민들은 외국의 슬럼가처럼 숙명처럼 가난이 뒤따르는 곳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택가로 옮겨간다는 내용이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였을까? 일자리가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에서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하다가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다.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는 처지였기에 일을 가려서 한다거나 몸이 편한 일만을 찾는다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였다. 지금의 수많은 빈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아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일까? 셋째, 자신이 받았던 돈의 액수 이하로는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루에 5만원을 받는 일을 해온 사람은 당장 일거리가 많지 않음에도 자신의 일당을 낮추려고 하지 않는다. 나 같으면 하루 5만원을 받는 일을 일주일에 3일 하느니 일단은 하루 3만원 일거리를 일주일 내내 할 것이고 나를 고용한 사람이 나를 반드시 다시 찾도록 만들 것이다. 그때 비로소 나는 내가 얼마를 받고 싶어 하는지를 말할 것이다.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상 이치를 모르기 때문일까? 아니면 어설픈 자존심 때문일까? 넷째,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쓰고 싶어 안달이 난다. 예컨대 반포고속터미널 지하도 근처의 한 편의점에서 양주를 구입하는 고객들 중에는 그 지하도에서 노숙하는 사람들도 있다. 비오는 날은 공치는 날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돈을 아끼지 않으며 기분 내키는 대로 써버린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비상금을 축내지 않는다는 중국인들과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약간의 돈이라도 생기면 술집으로 가거나 심지어 그곳 여자들에게 돈을 뿌리는 한심한 논들도 자주 눈에 띄다. 이런 습성은 그 자녀에게도 물려지고 그 자녀들 역시 한 푼이라도 생기게 되면 오락실로 달려가거나 PC방에 가서 진을 친다. 다섯째, 운명론을 받아들이고 사주팔자를 신봉한다. 정주영은 무엇을 했어도 부자가 될 팔자였지만 자신은 뭘 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노력에 의존하지 않고 점술가들이 하는 말에 귀를 쫑긋거린다. 생각과 행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난을 자초한다는 지적은 개 짖는 소리로 여기며 자신은 하느라고 하는데 타고난 팔자가 더러워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한다. 실제로는 사주팔자를 자신의 개 이름에 대한 방패 마귀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여섯째, 세상을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쉽게 흥분한다. 순박하여서가 아니라 전체적 상황을 보는 시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흑백 논리 아주 강하다. 세상은 회색인데도 말이다. 자기가 가난한 것은 못 배웠기 때문이거나 남들보다 약삭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며 있는 놈들이 돈을 다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는 경우도 많다. 자기 판단에 대해 스스로 의심을 하지 않는다.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별로 없다. 일곱째, 경험자의 이야기보다는 자기 판단을 더 믿는다. 예컨대 선택의 기류에 서서 나에게 조언을 구한 사람들 중 많은 수는 내가 중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 나는 이게 참 이상하다. 그렇게 할 것을 왜 아까운 내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세월이 지나면 다시 찾아오는데 내가 말해주면 못하랴. 또 다시 자기 생각대로 할 것이 뻔한데 그들은 내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 주의사항들을 말하면 믿지 않는다. 하긴 칠조심이라고 써놓아도 직접 손을 대보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지 않은가. 부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년 동안 영국 월익대 연구팀은 돈을 얼마나 있어야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가를 연구하고자 매년 영국인 1만 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생활수준과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행복의 정도를 금액으로 측정하는 최초의 분석적 시도였는데 연구팀은 가장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돈의 액수는 1백만 파운드 약 18억원이라고 하였다.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우리 실정으로는 약 9억원 수준이다. 이게 물가 수준으로 따져보면 현재는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연구팀은 1백만 파운드의 돈이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고 일에서의 성취감, 만족스러운 결혼생활, 건강 등이 행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들이라고 결론 지었다. 이런 뻔한 사실을 알아내는데 10년씩이나 소비하다니. 그렇다면 돈 문제 이외에는 건강이나 가정이나 직장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람들에게 돈이 생기면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말인가? 잠시 동안만 그렇다. 왜 돈 문제 이외에는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조차 돈이 영원한 행복을 안겨다 주지는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인간은 환경이 바뀌어지면 재빨리 그 새로운 환경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는 그 이상을 바라기 때문이다. 이른바 당연심리이다. 전체를 살던 사람에게 자기 집을 마련하였을 때의 기쁨이 몇 년 못 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 게다가 행복은 상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는 독립적인 행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비교심리이다. 언제나 우리 눈에는 남들이 더 행복해 보이고 남들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상대적으로 불행하게 여기게 된다. 특히 주변에 세속적 성공을 거둔 사람이 있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불행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우울해한다. 나는 이것을 주변인식이라고 부른다. 당연심리는 개개인에게 상황을 진보시킬 수 있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 내가 나쁘게 보는 것은 비교심리이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이 비교심리가 가져온 소비 때문에 돈을 모으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신이 1년에 11만 달러를 벌고 다른 사람들은 20만 달러를 버는 세계와 당신이 10만 달러를 벌고 다른 사람들은 8만 달러를 버는 세계 이 두 세계 중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고 물으면 대다수의 미국인은 두 번째 세계를 택한다. 왜 그럴까? 바로 비교심리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웃집에서 차를 갖고 있으면 나도 차가 있어야 비슷한 행복을 누린다고 믿는다. 그래서 좀 무리를 하더라도 기어이 차를 사고야 만다. 게다가 나에게 차가 없으면 남들이 나를 불행하다고 볼까봐 두려워한다. 주변인식이다. 마치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사람들 같다. 물론 이러한 심리들은 자기가 현재 이 사회에서 잘 해나가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스스로를 주변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심리적 방안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인간이 주변 사람들에게 느끼는 시기심이 생각보다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진정한 부자들은 이 세 가지 심리들을 극복한 사람들이다. 서울 강남에 있는 금융기관들에 가서 물어보라. 진짜 알부자들은 전혀 부자같이 보이지 않는다. 사는 곳도 강남에서는 평범한 곳에서 살고 잠바 하나 걸친 사람들이 수십억 원의 현금을 움직인다. 부자들은 남들이 어떻게 살건 간에 관심이 없다. 흉내 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들은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다시 나빠질 수 있음을 알고 대비하려고 한다. 남들과 비교하며 살지 않는다. 남들이 무엇을 갖고 있건 간에 관심이 없다. 그들은 우선 돈을 모은다. 돈이 쌓이면 그 돈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나중에 무엇이든 살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원금을 건드리지 않고서 말이다. 나 역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심리 때문에 그 원금이 될 작은 돈들을 먼저 야금야금 갉아먹는다. 제8장. 부자들은 누구이고 어떤 사고와 어떤 소비를 하는가? 부자들에게는 금덩어리가 없다. 금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진짜 부자들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금이나 보석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합니다. 참 부자들은 부자가 아니었을 때 보석이나 폐물에 돈을 쓰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무소유의 철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물론 아니다. 그들은 소유 욕망의 대상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다음에는 우선순위를 파악한다. 왜냐하면 소유를 잠시 보류하면 돈이 쌓이고 그 돈에서 평생 여유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이 연예인도 아닌데 금은 보석을 치렁치렁 몸에 감고 다닐 것이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말이다. 부자는 불행한 도둑놈이 아니다. 사람들이 부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편견 중 대표적인 것 하나는 부자는 불행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손대는 것 모두가 황금으로 변하여 음식조차 먹지 못했던 미다스의 불행을 즐겨 인용한다. 많은 돈이 가져올 수도 있는 불행을 과장되게 극대화시키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하 속에서 그 사람은 부자이기는 하지만 이라는 말 뒤에는 언제나 나쁜 내용들만 도사리고 있다. 예컨대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대. 자식이 공부를 못한대. 애인이 따로 있대. 성격이 괴팍하대. 하지만 이런 것들은 부자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나타나는 것들이다. 그 사람은 부자인데다 가족 모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대라는 식의 표현은 여관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언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땡볕 속에 땀 흘리며 일을 마친 후에 시원한 막걸리를 한잔하면서 시시콜콜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있고 두 다리 쭉 뻗고 단잠을 자는 사람이 첨단 보안 장치 속에서 안저를 구걸하는 부자, 내일의 주가, 내일의 환율, 내일의 사업을 결정하며 잠드는 부자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하지만 당신이 부자에 대하여 도대체 얼마나 알고 있다고 그렇게 단정한단 말인가. 부자로 살아보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부자에게는 시시콜콜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없으며 부자는 두 다리 쭉 뻗고 단잠을 자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왜 부자가 안전을 구걸한다고 믿으며 왜 부자가 주가, 환율, 사업 걱정 때문에 잠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진짜 부자들은 경비 시스템이 철저한 곳에서 살고 있기에 안전이 보장되어 있고 주가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라 대박 환상에 빠진 개미 투자자들이며 환율이나 사업 걱정을 하는 정도라면 재산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런 글을 읽은 적도 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인간관계에서 특히 가족 간의 정은 더 메말라 가고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여 가치를 비교하는 습관이 생겨 삶이 더 척박해진다. 왜 사람들은 부자의 가족들은 정이 메말라 있다고 생각할까. 왜 부자의 가족들이 다 같이 연주회장 특석에 앉아 공연을 즐기는 모습이나 해외의 리조트 호텔에서 여유롭게 가족 휴가를 보내는 모습 따위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연속극 드라마 작가나 소설가 시인 기자 방송작가 등이 부자도 아닌데 왜 그들이 추측하여 그려내는 모습들을 부자 가족의 삶으로 믿는 것일까. 왜 부자의 인간관계는 척박하다고 믿는 것일까. 돈을 아기처럼 움켜쥐고 있으면서 만원짜리 한 장에 바들바들 떠는 부자도 있고 있는 놈이 더하다는 말도 있고 아흔아홉 가마 가진 놈이 한 가마 더 채우려고 혈안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살뚝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듯이 넉넉하고 너그러운 부자들도 있음을 왜 인정하려 하지 않을까. 물론 부자들이 많은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습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왜 그럴까.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에서 일까. 아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경제의 속성부터 배워야 한다. 내가 묻는다. 경제를 배우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돈을 더 벌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선택을 현명하게 하기 위함이다. 같은 재화를 갖고서 얻을 수 있는 가치들을 비교 선택하여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당연히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가치 비교가 있어야 한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를 고르기 위해 따져봐야 한다는 말이다. 부자들은 종종 물건값을 지불할 때 당신이 보기에는 야박하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필요 이상으로 지불하는 것을 멀리하여 왔기에 부자가 된 것임을 기억하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따뜻한 삶은 오히려 청빈한 생활, 겸손한 성품, 자신의 향계를 인정하는 데서 생기는 여유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만족할 줄 아는 내적 힘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물론이다. 그렇지만 인도의 인구 10억 명 가운데 90% 이상이 가난한 이유를 혹시 아는가? 현 세상은 떠나가는 바람 같은 것이며 내세가 진짜 인생이라고 믿는 힌두교 때문이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좋지만 적어도 노력은 해보고 나서 그런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인생은 어차피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철학에 빠져 있다면 무슨 발전이 있겠는가? 돈이 아주 많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불행하여진다는 공식을 이제는 버려라. 돈을 신포도라고 미리 단정짓고 뒤돌아서는 여우가 되지도 말아라. 부자를 흉본다고 해서 그 부자가 가난해진다는 것도 아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행복하게 살 수도 있듯이 돈이 많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당신도 부자가 되면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살겠다는 것이 목표이지 않은가? 부자들을 모두 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매도하거나 모두가 다 도둑놈들이라고 몰아붙이지도 말아라. 땀 흘려 떳떳하게 돈을 번 부자들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부자들은 없다고 믿는다면 언론에 보도되는 흉악범들은 모두 부자가 아님으로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모두 흉악범들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법다. 중요한 사실은 부자를 불행한 도둑놈이라고 믿는 사람들 대다수가 내심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참 부자들까지도 모두 다 도둑으로 생각하고 불행한 삶의 소유자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왜 부자가 되려는 것인가? 사람들 머릿속에 부자는 불행한 도둑놈이라는 공식이 박혀있는 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꼭 똑같이 불행한 도둑놈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 아닐까? 부유하다는 것이 죄는 아니다. 고급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도둑으로 보인다면 당신은 결코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진정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제는 부자에 대한 억측을 하지 말라. 명심하라. 부자들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사실은 부자들이 쓴 고백서는 아니라는 사실을 그러므로 부자들이 삶을 강 건너에서 바라보고 추측하여 쓴 책들은 그 어느 것이든 무시하여라. 참 부자들이 생각과 마음을 배워라. 부자는 돈독이 들어 부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다.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하여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를 가져올 때 부자가 태어나는 것이다. 그들은 그 과정에서 환희를 느끼며 살아온 사람들이며 당신의 생각과는 달리 전혀 불행하지도 않고 도둑놈도 아니다. 부자들에게는 과소비가 없다. 부자가 된다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암초는 수입의 상당 부분을 과소비하는 생활태도이다. 흔히 과소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부유층의 과소비, 중산층의 모방소비, 하류층의 자포자기식, 슬망소비가 그것이다. 하지만 과소비가 능력 이상의 소비를 의미하는 이상 부유층의 과소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소비는 부자들이 하는 게 아니다. 부자도 아니면서 졸부들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분수 이상으로 소비하는 것이 과소비이다. 나는 한 번도 부자들이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여 카드빚에 시달린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능력에 따라 소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때로는 능력에 맞지 않게 소비하였지만 과소비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평소에 먹고 입는 것에서 거의 거지 수준으로 살면서 엄청나게 절약하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을 나는 과소비를 한 사람이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오히려 멋지게 사는 사람이라고 믿는다. 술, 담배를 모두 끊고 그 돈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에 몰두하거나 이웃사랑에 사용하는 사람들 역시 삶을 지혜롭게 살쪼라는 사람 아니겠는가. 내가 과소비라고 단정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입고 걸치고 마시고 먹고 놀고 타는 데 있어서 갖가지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이루어지는 중산층의 모방소비와 하류층의 실망소비이다. 능력도 없는데 부자들이 소비를 흉내낸다. 재미있는 사실은 바로 그러한 소비가 부자들을 더욱더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소비하는 것들이 대다수가 실은 부자들이 만들어 놓은 사업체들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차재호 서울대 사회심리학 교수는 심리학적으로 과소비 성향은 권력욕구에서 나온다고 하면서 분수에 맞지 않게 과소비를 하는 것은 자신이 힘을 가졌다는 짜릿한 맛을 즐기기 위함이고 희귀한 물건을 사모는 것은 권력욕구의 본질이 남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는 데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많은 수의 신용카드를 소유하는 경향 역시 그것을 뽐낼 일로 생각할 뿐 아니라 그 카드로 호기있게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과소비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은 애리조나 대학 경영대학원의 에릭 린드 플레이시 박사팀이 1997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논문은 부모가 이혼한 가정의 젊은이들은 물질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충동구매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다. 소비벽이 심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건이나 돈이 아니라 진실되고 따뜻한 인간관계라는 말이다. 버는 족족 돈을 쓰느라고 통장에 돈이 쌓이지 않는다고? 카드빚만 계속 쌓인다고? 그렇다면 당신은 진실된 인간관계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남들 앞에서 우쭐거리고 싶어하는 허세만 강한 정신적 미수가일 수도 있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소비가 과소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주는 기준은 오직 하나이다. 자기 개발을 위한 지출이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기분을 내느라고 사용했는가? 라이프스타일 유지, 문화생활을 하고자, 휴가를 즐기고자? 나는 그 모든 것들을 과소비로 몰아붙인다. 명심해라.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한한다는 조건이 있다.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고? 특별한 천재적 재능도 없는 나 같은 보통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일단은 최우선적으로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할 것 아닌가? 쓸 것 다 쓰고 즐길 것 다 즐기고 무슨 돈으로 뭘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말인가? 지금 당신의 서랍과 장롱 속에 뭐가 있는지 잠시 생각해보라. 그리고 직접 확인해보라. 평상시에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것들을 당신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음을 알 것이다. 그것들을 살 때는 갖고 싶어서 샀을 텐데 왜 지금은 기억조차 나지 않은 것일까? 없어도 될 것들을 구입하였기 때문 아닐까? 없어도 되는 것을 구입하는 그 헛된 행동에서 벗어나려면 제일 먼저 신용카드를 없애버려라. 당신에게 꿈을 꾸고 당신을 세상에서 장당하게 만들어주는 카드? 당신에게 겁을 주고 삶을 텅 비게 만드는 카드만 있을 뿐이다.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를 꿈꾸지 말아라. 그리고 명심해라. 시장 경제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당신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어떻게 모으는가 하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신중하게 자기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잣대가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있는 놈들은 돈을 어디에 얼마나 펑펑 쓸까? 사람들은 흔히 있는 놈들은 돈을 펑펑 쓴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저 일하는 것이 취미이거나 그저 돈 모으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인 부자들 중에는 만원 한 장 쓰는데도 바들바들 떠는 사람들도 있다. 과연 한국에서 최고 부자들은 돈을 어디에 얼마나 펑펑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최고급 아파트를 쓰는 경우는 최근에 보니까 한남 더일 80평대가 77억 5천에 거래가 됐다고 하고요. 22년에는 파르크 한남이라는 아파트가 81평이 120억에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벌 회장들이 사는 주택은 200억에서 300억 정도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골프장 회원권, 최고급 별장, 그리고 가족 생활비 등의 돈을 쓴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활비나 자동차를 제외한다면 있는 놈들이 돈을 펑펑 쓰는 1차적 대상은 부동산이나 회원권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기 바란다. 그것들은 소비라기보다는 투자의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있는 놈들이 경제적 투자가 아닌 목적에서 개인 돈을 펑펑 쓰는 소비적 분야는 아마도 자기 취미 생활일 것이다. 골프에 미치면 몇 천만원짜리 골프채 세트를 사고 난에 미치면 난 한 축에 천만원도 주고 젊은 여자에 미치면 집도 사주며 음악을 좋아하면 나처럼 억 이상을 오디오 시스템에 꼬나받고 그러는 것이다. 어쨌든 무슨 취미 이건 가네 그것도 몇 년 해보면 시들시들해진다. 미국 로체스터 대 심리학과 리처드 양 교수는 상품을 통해 더 많은 만족을 추구할수록 발견하는 것은 더 적어질 뿐이며 만족감은 반감기가 빠르고 빠르게 사라진다고 하였다. 소유가 주는 만족감은 곧 사라지는 기쁨이라는 말이다. 더 이상 소유하고 싶은 것이 없을 때 부자는 허탈해진다. 나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음악 감상을 좋아하기에 처음에는 오디오를 업그레이드 시킬 때마다 행복해하였다. 그러다가 억대의 오디오로 바꿨더니 얼마 안가 기계 자체에 대한 관심은 시들해졌다. 30대에는 처음으로 벤츠도 샀다. 그 당시에는 수입 자동차 세금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었기에 상당한 돈이 소요되었다. 그런데 막상 그 차의 뒷좌석에 처음 앉고 나서부터 몇 개월간 우울증에 시달렸다. 왜 내가 우울증에 걸렸을까? 더 이상 갖고 싶은 것이 없어졌던 것이다. 수천 년 전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던 솔로몬 왕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돼도다. 곧 탄식하였던 이유도 소유가 주는 기쁨이 종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독자의 말 그렇게 헛되고 헛되다 라고 말하게 되어도 좋으니 돈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다. 나의 대답 100% 이해한다. 허탈감과 공허감을 극복하지 못하는 돈은 그 소유자의 삶에서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괴태의 말대로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 소유가 주는 만족감을 캐울만한 것이 더 이상 없게 되면 권력이나 명예에 집착하기도 하고 더 큰 자극과 쾌락을 찾아 도박이나 마약의 유혹에 빠져드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것은 갖고 싶은 것이 없는 부자 수준이 되면 소유 자체에 대해 어느 정도는 초월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백화점에서 수천만 원씩 주고 밍크코트를 사거나 명품 쇼핑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쇼핑하는데 돈을 펑펑 쓰는 사람들이 진짜 부자일 리가 없다. 공허감 때문에 쇼핑 중독에 걸리는 부자들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이지만 돈을 피 땀 흘려 벌게 되면 짜장면 한 그릇 사먹는 것도 아까운 법이고 부자가 되려면 우선은 구두세 같은 소비 자세를 갖춰야 하는데 그런 소비 생활이 부자가 되었다고 하루아침에 낭비적으로 바뀌지는 않기 때문이다. 돈을 펑펑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세들과 졸부들이며 그들이 낭비벽을 비난하면 안 된다. 그들이 돈을 써야 돈이 돈다는 경제 원칙을 잊지 말아라. 미국의 백만장자들을 10여 년간 연구한 토머스 스탠리 박사가 이웃집 백만장자에서 부자들이 공통적 요소 중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밝힌 것 역시 그들이 수입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생활을 하여 왔다는 사실이다. 자동차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백만장자들이 54.3%는 각가지 정보를 토대로 가장 싼 가격의 차를 구입했고 그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중고차를 구입했다. 이런 사람들이 쇼핑을 하는데 돈을 펑펑 쓸 거라고 천만의 말씀이다. 돈을 치장하는 명품들을 구입하는데 열중하는 사람들은 졸부이거나 연예인이거나 아니면 검은 돈을 손에 쥐게 된 높은 분들이거나 인생관 정립이 전혀 되지 않아서 소유물을 통해 자기를 나타내려는 사람들일 뿐이다. 부자들은 자신의 경제적 독립을 꿈꾸며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해왔기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고 그러한 태도는 부자가 되고 나서도 잘 바뀌지 않는다. 돈을 더 벌어도 특별히 쓸 곳도 없으므로 바둥바둥 되지도 않는다. 부자들은 오직 여유자금을 부동산이나 주식 중에서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투자할 뿐이다. 부자들 중에서 짧은 기간에 고수익을 노리는 단타 매매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분양권 전매로 단기간에 프리미엄을 얻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 투자 대상을 고른 뒤 장기적으로 그저 묻어둔다. 아이러니하게도 부자들은 그래서 돈을 더 번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소유 자체에 대해 초월적인 투자 태도를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소유 자체가 주는 만족감을 더 추구하고자 투자하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초월적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천만에 부자들이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사치를 즐기고 소비를 왕성하게 하였다는 말을 나는 듣지 못했다. 모두가 다 자기 수입 수준보다는 덜 쓰고 살아온 사람들이 부자들이고 나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나는 부자가 된 이후부터는 돈을 쓰는 편이다. 죽을 때 공동묘지에서 부자 유령으로 소문나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 부자들에 대한 책을 읽을 때는 언제나 백만장자들의 현재 생활보다는 그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배우는 것이 좋다. 부자는 검소하면 안 된다. 부자들이 검소하게 살아야 하고 돈도 쓰지 말아야 한다면 당신은 굳이 왜 부자가 되려 하는가. 지금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중 아닌가. 나는 부자들이 돈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쓰지 않을 돈을 모으는 사람이야말로 돈의 노예이다. 돈은 써야 한다. 한 달에 천만 원의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에게 그 10분의 1의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과 똑같이 소비하며 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요구가 아니다. 한국에서는 부자들이 돈을 못 쓴다. 부자들이 돈이 사회로 다시 돌려지도록 하는 방법들에 대해 한국은 무지하다. 냉철하게 생각해보자. 졸부들이 허세성 소비가 서민의 꿈을 짓밟고 어려운 이웃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다고? 왜? 심리적으로 그렇게 느끼게 만들었으니까? 그렇다면 천재는 둔재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으므로 처단해야 하고 미스코리아는 다른 여자들이 마음을 우울하게 하였으므로 처단해야 한다는 말인가. 부자들이 돈이 사회로 환원되게 하려면 자선을 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허세성 소비라 할지라도 돈을 쓰도록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돈이 돈다. 돈이 돌아야 고용이 창출되고 투자도 이루어진다. 1억짜리 밍크코트도 팔려야 하고 40억짜리 아파트도 팔려야 한다. 그래야 부자들이 돈이 나누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부자들은 누구이고 그들은 어떤 소비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 가난한 자가 왜 가난한지 그리고 부자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한 번 느끼는 것은 투자를 장기적으로 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 정답이긴 하지만 장기 투자하기 위한 목돈을 모으는 것은 본업에 충실해서 본업으로부터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벌려고 본업은 등한시하고 투자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정말 좋지 못한 생각이라고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내용이 좋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소개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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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